이상으로 의식 행사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단체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 시작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경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각 팀당 공연 시간은 10분 이내로, 10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10차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시고 공연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연대회의 참가팀은요. 여주시 능서면 세미딜레팀입니다. 네, 잠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팀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세미딜레팀은 여주시의 모범적이고 순수한 공연인데요. 사물악기와 퓨전 모든 북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영남가락을 연주하는 공연을 오늘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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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